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개킹받게 소개해드렸던 아이카루스의 베타 버전을 드디어 플레이해봤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네요 일단 제가 플레이해보니 진짜 확실히 개 잘 만들긴 했는데 아직 베타 버전이라 그런지 뭔가 한 5%정도 부족함이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 개발중인 점에서 봤을때는 충분히 비전은 넘쳐보였습니다 우선 해당 게임은 오픈월드, 기지건설, PVE 생존 게임으로 싱글 또는 멀티로 최대 8명에서 협동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인데 주어진 시간 동안 외계 행성의 오지를 탐험하고 레벨링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다시 궤도 스테이션으로 귀환 후 더 어려운 환경으로 옮겨가서 생존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번 이카루스의 베타 버전 플레이 방법은 그냥 스팀에서 사전 구매를 한 사람들은 누구나 체험해볼 수 있는데 베타 버전은 매 주말마다 새로운 맵에서 플레이해볼 수 있는 것 같았고 그렇게 6주간의 베타 기간이 끝나면 드디어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 하네요 정식 출시 날짜는 2021년 11월 21일로 딱 두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한글이 안됐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언어를 지원하는 것으로 봐서 나중에는 뭐 한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제가 이 게임의 베타 버전을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조금 개선되었으면 했던 단점들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남자 여자 성별을 바꿨는데 똑같이 생겼네 이건 남자 아이가 이거 여자 캐릭이 수염도 달 수 있네 개간지녀다 이 게임은 근데 오히려 남자 캐릭이 좀 더 이쁘게 생겼네 다음에 정식 출시될 때는 얼굴을 좀 개선을 좀 시켜야겠다 뭐 원숭이 원숭이도 아니고 근데 캐릭터 생긴 걸로만 보면 거의 오픈월드 다 살아남을 수 있게 생겨 자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점은 바로 이 그래픽인데 상위 옵션으로 설정하고 플레이를 하니 그래픽이 확실히 지려서 게임 속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뭔가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최적화가 덜 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에픽 사양으로 돌리니 제 컴퓨터에서도 살짝 살짝 프레임 드랍이 있었는데 뭐 적당한 사양으로 돌렸을 때는 뭐 괜찮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두번째 부분은 이 게임이 스팀의 태그 상에는 RPG라는 요소가 안 적혀있어서 몰랐는데 실제로 이 게임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경험치가 상승하고 레벨업을 하게 되면 수많은 제작 도면을 배울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여기 보이는 캐릭터 특성 트리를 찍어줄 수 있는데 각 분야별로 찍을 수 있는 스탯이 진짜 졸라게 많아서 그냥 완전 오픈월드 RPG 게임의 맛을 느껴볼 수 있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스탯도 하나하나 쓰잘데기 없는 것보다 진짜 캐릭터 개발에 딱 필요한 스탯들이 많았고 카테고리별로 생존에, 건축에, 전투에, 신체 뭐 요런 식으로 다양했는데 또 그 카테고리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맛대로 찍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캐릭 육석해 나가는 맛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베타 버전이다 보니 몇몇 스탯은 열리지 않았지만 나중에 정식 출시가 되고 제대로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 스킬 트리에 이어 여러분이 레벨링을 통해 해검할 수 있는 제작 가능 도면들이 아주 다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뭐 아크 서바이벌 그런 게임에 비하면 별거 없긴 한데 그래도 더 포레스트 같은 게임보다는 만들 수 있는 게 더 많네요 거기다 여기 보이는 도면들 외에도 크래프팅 테이블을 통해 새로운 제작 시설물을 만들거나 이런 가죽 벗기는 벤치에서는 동물사체를 가져와서 가죽을 벗길 수도 있는 등 저는 이런 기지건설유 게임에는 이런 기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미있더라구요 하여튼 이 게임에서 새로운 제작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벨링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레벨업을 할 때마다 도면을 3개씩 해검할 수 있었고 도면들은 티어별로 총 4티어까지 뭐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괜찮았던 점들을 말씀드리자면 아직 베타 버전이라 중간중간 움직임이 엉성하게 있긴 한데 그래도 조작법은 상당히 간편했고 UI같은 것도 복잡하지 않아 보였고 다른 이런 게임들은 맵을 구해야 볼 수 있었지만 이 게임은 처음부터 바로 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1인칭 시점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1인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C버튼을 눌러 3인칭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가 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정식 출시가 되고 패치도 좀 나오면서 계속 다듬어진다면 이 게임은 진짜 비전이 넘치는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물론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 반면에 좀 불편했던 점들도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건 이 게임에서 불편했던 모든 점들은 게임성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개발중인 게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엉성함과 버그같은 그런 점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 출시가 되면 대부분 해결 가능해 보이는 문제점들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굳이 몇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본 이 게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투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 게임에는 전투 스킬트리와 여러가지 무기가 있을 정도로 전투 요소도 하나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막상 전투를 해보면 타격감이 거의 없는 수준에 몹들도 움직임이 너무 엉성해서 전혀 쓰릴감이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활로 공격할 경우 멀리서 쏘면 헤드샷도 가능하고 적에게 에이밍한대로 정확한 타격이 가능은 한데 가까이 붙었을 때는 분명히 몹을 조준해서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화살이 박히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아직 전투 요소는 전혀 쓰릴도 없었고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좀 위협적이었던 녀석은 이 곰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무서워서 무조건 빤스런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어 한번 맞서 싸워보자는 마음으로 막상 공격을 했는데 고작 세대 맞고 뒤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전투가 좀 시시해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이 늑대가 더 셉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던 산소가 부족해서 죽던 날씨 문제로 죽던 어떤 형태로든 죽으면 리스폰은 가능하지만 경험치가 일정 부분 깎이게 되고 현재 소지하고 있는 템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 게임은 죽으면 소지품을 다시 먹을 수 있는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리니 만약 죽을 것 같을 때 기회가 된다면 가방에 있는 템들을 미리 바닥에 떨궈두고 리스폰하면 다시 와서 주워먹을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 만약 침대가 없는 상태에서 리스폰을 하게 되면 랜덤 지역에서 리스폰이 되지만 침대를 만들어두시면 침대에서 바로 리스폰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장같은 경우는 침대에서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랜덤으로 막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ESC키를 눌러보면 우측에 세이브했던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좀 작은 문제이긴 한데 건축물을 지을 때 나머지는 전부 잘 되긴 했는데 유일하게 사다리만 좀 불편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사다리를 위에 달고 싶어서 달려고 해도 이게 내가 원하는 곳에 스냅이 안되면서도 사다리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 지금도 안보이죠 요런식으로 결국 사다리를 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달았다 하더라도 사다리가 앞뒤가 구분이 안되어서 거꾸로 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장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점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 같은 게 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이 튜토리얼이나 뭐를 하라는 지시사항 같은 게 없이 그냥 딱 제한시간 20일만 떠있고 별다른 설명이 없다 보니 일단 스스로 자원들을 채집해가면 집부터 짓고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알아서 해야 했어요 스팀 상에는 미션을 클리어하고 다음 더 혹독한 행성으로 가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베타 버전이라 그런지 미션 같은 건 보이지 않았네요 그 외에도 수영할 때 굉장히 영성함이 좀 느껴졌었고 점프하다 보면 어디에 끼일 때도 있었고 자잘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뭐 요런 것들은 추후에 해결이 될 것이라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더 포레스트나 그린엘 또는 러스트 같은 기지건설류를 하시면서 오픈월드에서 생존해 나가는 걸 즐기셨다면 이 게임도 확실히 마음에 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버전은 베타 버전이라 제한사항이 좀 있었지만 정식으로 출시되면서 좀 더 다듬어지고 한글까지도 나온다면 진짜 적극 추천해볼 만할 것 같네요 이게 베타 테스트라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맵의 일정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플레이 가능한 지역으로 돌아가라는 주의와 함께 파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서 딱 M을 켰을 때 보이는 맵 안에서만 일단 활동이 가능한 것 같네요 뭐 어찌되었든 정식으로 부디 잘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딱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도 게임이 마음에 드신다면 예약구매하신 뒤 베타 버전 2시간 전까지 직접 플레이를 좀 해보신 다음 계속 가지고 갈지 말지 마지막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게임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